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 입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은 경기가 있어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체스닷컴의 챔피언스 체스트워 경기에서 파비아노 카루아나와 알리레자 피로우자가 맞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루아나가 C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경기를 열었구요 C6를 발판 삼아서 D5로 밀고 나오면서 이 중앙 싸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이트 전개되구요 흑이 D5로 밀고 나왔을 때 백이 G3 하면서 비숍을 긴 대각선 배치하는 전략을 활용하거든요 이렇게 비숍을 긴 대각선 배치하는 전략과 C4 폰이 잘 어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중앙을 압박하는 한편 대각선의 상대 진영을 공략해 줄 수도 있거든요 흑은 비숍을 바깥으로 빠르게 꺼내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지금은 폰이 공짜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백의 노림수 속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각선이 조금 더 헐거워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지금 흑은 중앙 폰을 이용해서 상대 측면 폰을 잡았는데 결국 이 폰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지키려는 B5 같은 수가 결과적으로 대각선이 좀 더 취약해지는 결과가 생겨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뛰어들면서 공격을 하거나 백의 A4를 이용해서 이 폰 구조를 공략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폰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비숍부터 바깥으로 꺼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폰이 교환되는 경우라면 상대 나이트와의 교환을 해서 이 폰 구조를 망가뜨리고 상대에게 고립된 폰을 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비숍이 나갔기 때문에 폰 구조를 다 뜨면서 상대의 비숍 대각선을 벽을 세워서 막는 형태로 플레이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나이트가 빠르게 E5 칸 이동하면서 비숍을 공략해주는데요 비숍이 일단 뒤로 빠지면서 공격을 피했고 백이 퀸 B3를 이용해서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비숍이 빠르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B7 칸이 좀 약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퀸 기동을 이용해서 공략한다고 볼 수 있겠고 백의 기본적인 전략은 처음 C4를 올리는 것부터 해서 결국 대각선과 퀸 사이드 쪽 공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퀸이 나와주면서 상대 공격을 막아 세우는 모습이 됐고요 백은 D5 칸을 잡고 올라갑니다 이러면 여기서 지금 폰을 뺏길 위기 때문에 사실상 퀸 교환이 강제가 되는 편이고요 퀸 교환이 되면서 백이 더블 폰을 갖지만 A 파일이 열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A 파일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겠죠 이러면 흑이 이 폰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피로우자는 비숍 E4를 선택하게 됐어요 지금 이 폰을 잡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게 잡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나이트 C3가 조금 불편하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폰도 공격을 당했고 일단 폰을 지키는 건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나이트 B5 올라오는 게 조금 불편하게 걸리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칸에 들어오는 포크 전술 위협이 있지만 이게 지금 나이트로 이렇게 막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A 파일이 열려있기 때문에 룩으로 희생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비숍으로 가서 룩도 공격하고 이 폰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폰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나이트를 제거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해요 그럼 나이트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룩까지도 A 파일에서 끌어내기 때문에 폰 잡아내고 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폰 구조적으로 흑이 조금 더 앞서가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비숍 2포가 됐고 여기서 카루하나가 탁월한 수를 보여줍니다 룩을 지키지 않고 상대 C6 폰을 잡고 올라가요 이게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느낌표 2개를 받는 탁월한 수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로호자가 상대의 탁월한 수에 맞서서 이제 물음표 2개로 화답을 하죠 상대 룩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음표 2개를 받는 블런더가 되면서 그대로 경계가 기울게 됐고 여기서 카루하나가 룩으로 A7을 잡으면서 상대에게 기권을 받아 냅니다 앞선 상을 잠깐 돌려보자면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그냥 이 폰을 깔끔하게 잡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2개의 위협은 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100이 좀 노려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격을 F3를 하면서 막아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100이 폰이 하나 앞서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이 폰을 잡고서는 그 다음 나이트를 회수하려고 봐도 나이트가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나이트를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비숍을 잡으면서 100이 폰 구조는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비숍 대각선이라든지 비숍상과 그 다음 또 폰이 하나 많다라고 하는 이점으로 중앙 공간을 확보하는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 유혹에 넘어가면서 룩을 잡게 됐는데 카로 하나가 그냥 룩으로 A7을 때려 잡아버리죠 이렇게 되면 흑이 수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룩을 하나 잡긴 했는데 상대에게 룩을 잡힐 위기거든요 룩을 그냥 하나만 내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은 룩이 잡히고 나면 나이트까지 잡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숍이 돌아와서 폰을 잡는다 그러면 룩이 잡히고 나면 핀에 걸려서 나이트를 지킬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나이트를 이용해서 폰을 잡고 룩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나이트 살리려고 봐도 그런데 지금은 나이트가 절묘하게 D7 칸을 끊어주기 때문에 체크메이트 위협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이트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 경우엔 전술적으로 룩으로 나이트를 때리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이트가 F7 칸에 들어가면서 결국 룩을 하나 더 잡아내거든요 이거는 기물 상황에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의 룩을 잡는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 경우에 백이 노리고 있는 건 상대의 B7 폰을 잡는 게 아니라 바로 C7 폰 전진이죠 이러면 나이트도 걸려 있는 데다가 이게 나이트가 도망가는 경우 그냥 올라가면서 이렇게 승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또 공교롭게 체크메이트예요 그렇다면 이제 흑이 이걸 버텨야 되는데 일단은 상대에게 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8수 체크메이트가 된다고 하거든요 잠깐만 좀 따라가 보면은 일단 체크가 걸렸고 D7 칸은 여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F7까지 뚫고 들어가요 G5로 도망가는 경우라면 대각선 열면서 그대로 체크메이트로 끝나고 나이트를 잡고 간다고 해도 이 경우엔 D4로 끌어들여 놓고 퀸으로 폰을 잡게 되면 이건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 수에 비숍이 E3 칸 나와서 이 어두운 칸만 잡게 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이렇게 비숍을 던져서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합니다 퀸이 달아나는 경우라면 비숍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다음 수에 퀸이 B6 칸에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메이트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수만에 카루아나가 일단 느낌표 두 개짜리 탁월한 수를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대로 상대를 무릎 꿇리게 됐네요 피로우자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나 싶을 정도로 좀 어이가 없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실시간 방송에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은 경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경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